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충남 보령소방서 의용소방대가 2023년 제1회 보령 의용소방대 성과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3년 의용소방대 활동 성과와 주요 활동 현황과 내년도 추진 계획을 발표했으며 모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보령소방서 의용소방대는 10개 의용소방대와 190명의 대원으로 구성됐으며 화재와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 보조와 재난재해 복구를 비롯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